연말의 꽃이 시상식이라면 시상식의 꽃은 바로 레드카펫이죠. 2014년을 올 한해를 또 이제 딱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요.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이 한창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레드카펫을 뜨겁게 달군 스타들의 화려한 모습들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지난 26일 열린 가요계의 대축전, KBS 가요대축제. 이번 레드카펫의 스타일은 그야말로 블랙 턱시도와 화이트 드레스의 향연이었습니다. 엑소, 시앤블루, 빅스, 정기고, 인피니트 등 많은 남자 아이돌 가수들이 블랙 턱시도와 보타이의 정통 스타일을 추구해 깔끔함이 돋보였는데요. 투피엠 멤버들은 가죽 소재의 턱시도와 길이감 있는 코트로 차별화를 두어 카리스마 넘치는 공식 석상 패션을 완성했는데요. 화이트 셔츠에 카라를 올린 채 넥타이를 착용해 디테일을 살리고 베스트와 액세서리를 더해 짐승돌다운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B1A4는 커머밴드까지 더한 남성다운 깔끔한 턱시도에 블랙 라비 넥타이와 꽃을 한쪽 가슴에 달아 포인트를 살렸고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는 버건디와 네이비 컬러의 턱시도로 각자의 맵시를 살린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 아이돌들의 화이트 1색의 레드카펫 의상 또한 눈에 띄었는데요. 대체로 순백의 화이트 컬러로 드레스 코드를 맞춰 청순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을 자아냈습니다. 초미니 밀착 드레스와 키릴로 섹시한 핫바디를 여과 없이 드러낸 에일리를 비롯해 각자의 개성을 살린 4인 4색의 화이트 의상을 맞춰 입은 시스타의 감출 수 없는 각선미 또한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발목 부상 중인 미나를 제외한 유라, 해리, 소진 3명의 멤버가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머메이드 스타일의 롱 드레스로 색다른 고홍미를 살려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에이핑크는 미니멀한 화이트 드레스로 사랑의 하트를 날리며 그야말로 순백의 요정들을 연상케 했는데요. 이날 화이트 드레스 패션 중 단연 눈에 띄는 걸그룹은 바로 소녀시대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새하얀 여신들이 강림이라도 한 듯 진정한 여신돌의 위엄을 자랑했는데요. 어깨라인이 드러나는 오프숄더 디자인에 스킨톤 펌프스를 매치한 티파니 레이스 패턴이 가미된 차분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선택해 이지적인 매력이 돋보인 수영 여성스러우면서도 고혹적인 머메이드 라인의 드레스를 선택해 완벽한 볼륨 몸매를 뽑는 서현 그리고 가요축제의 MC를 맡은 유나는 각선미를 강조한 시스로 드레스를 선택해 섹시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더욱 뽐냈습니다. 2013년 등모리를 담아서 이어서 하루 뒤인 27일 저녁 열린 KBS 연예대상 역시나 많은 스타들의 화려한 레드카펫 스타일이 돋보이는 현장이었는데요. 레이스를 포인트로 한 레드 롱 드레스로 도발적인 매력을 과시한 대세 개그우먼 김지민을 비롯해 어후동을 연상케 하는 화려한 색감의 한복 차림으로 플래시 세례를 받은 이영자 그리고 특히 이날 연예 대상에 가장 눈에 띄는 게스트였죠. 쌍둥이 서은 서준이의 얼룩무늬 깜찍이 패션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레드카펫을 자유자재로 활보하는 쌍둥이들의 내 멋대로 런웨이로 한껏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함께 무대에 오른 올해 예능계 최고의 별이자 인기상의 주인공 사랑이의 빨간 구두 패션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사랑이 엄마 야노시오는 탑모델다운 멋진 포즈로 레드카펫을 한껏 달아오르게 했고 1박 2일 멤버들은 데프콘을 제외하고는 모두 턱시도를 차려입은 멋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KBS 미녀 아나운서 4인방의 우월한 자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임직원을 대표해서 축하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야심차게 지금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있지만 잠시 후에 격식을 떨쳐버리고 저희도 아주 신나게 한번 놀아보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숨이 차세요 지금? 이렇게 높은 하이힐을 평생한 분석이 처음이라서요. 예고한 바대로 이날 단아함을 벗어던지고 시스타로 완벽 비행위한 아나스타 4인방 단연 큰 화제를 낳았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 동네 예체능팀에 전미라의 파격적인 반전 뒤태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결국 이날 치열한 접전 속 대상의 주인공이 된 유재석. KBS에선 9년 만에 대상 수상으로 여느 때보다 더욱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어 28일 저녁 열린 MBC 연예대상. 진행을 맡은 김성주, 김성령, 박형식이 가장 먼저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심플해 보이는 블랙 드레스에 감춰진 비밀은 뭘까 했더니 생방 도중 깜짝 탈의 퍼포먼스와 함께 붉은 드레스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우수상을 수상하며 MBC의 충견이 될 것을 다짐한 전현무. 화이트 턱시도로 깔끔함을 살린 모습이 돋보였고요. 청바지에 보타일 그리고 재킷으로 시상식 패션을 완성한 후. 윤민수는 아들 후와 맞춰 입은 커플룩으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최고 시청률상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군복을 벗어던진 섹시함이 더욱 배가 된 화려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올 한해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해리의 애교 필살기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튜브탑 드레스로 드러난 아름다운 어깨라인으로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어서 우리 결혼했어요 팀의 커플들이 레드카펫 위를 밟았습니다. 커플상에 대한 욕심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저희가 받지 않을까요? 어머! 저희가 받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신원이기 때문에 큰 욕심 안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빠 안 버려. 웰킹 통질리만 그러면 3분의 1등분 할게요. 저로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괜찮아 살게요. 이에 질세라 홍중현 유라 커플의 깜짝 기습키스 포즈가 시선을 압도해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MBC 방송 연예대상의 주인공 유재석 무한도전팀의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이렇듯 방송 3사의 시상식 레드카펫 위를 뜨겁게 달군 스타들. 올해도 자신만의 매력을 더욱 어필한 화려한 모습들로 대중을 사로잡은 멋진 모습이었습니다.